아이돌룸 후원자 여러분 우리 하영이는요 굶기면 예민해져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는요 생각보다 음색이 너무 예뻐서요 생각보다 쓸만한 데가 많을지도 몰라요 지도 몰라요 포스 같은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또 춤도 잘 추니까 가끔 댄서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 1번 파는 거 아니죠? 우리 지금 단론 3만 9천 9백원에 매주인가요? 네 네 지금 마감 임박이고요 현장순 열풍께 추첨을 통해서 포토카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